그동안 난 못 봤거든 뱃같은 여자 범인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 본캐가 역한 되지? 변호사는 부캐고 걔가 그러네 내 아빠 일단 들이대고 보네 내가 원래 강강냥냥이라 사랑 육기신애다 남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돼 모든 여자를 매춘부 취급하는 여성 혐오주의자 당장 증거를 잡아 남강우를 파멸시키고 싶지만 너 누구 펠로 믿지? 3개월 동안 남강우의 공개 연인이 되어주면 1억 살해함 이건 압수야 못 줘 너한테 관심이 있고 계속 보고 싶은데 핑계를 대는 거야 거기에 넌 닦힌 거고 너무 압봤어 녀석은 명색의 멜로르 신인데 그치만 넌 나한테 아무 짓도 못해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